흐엉 씨, 이 자료를 좀 같이 들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흐엉 씨, 회의 자료를 좀 복사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민수 대리님이 흐엉 씨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자료가 무거워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들어주세요. 부탁해요. 흐엉 씨, 이 자료를 좀 같이 들어줄래요? 어아줄래요는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말해요. 어아줄래요 앞에 동사가 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메모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펜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펜 좀 빌려줄래요? 동사에 아, 오가 있으면 아, 줄래요. 다른 모음이 있으면 어, 줄래요를 써야 해요. 닫다, 닫아줄래요? 찍다, 찍어줄래요? 이민수 대리가 지금 아주 바빠요. 업무가 많아요. 흐엉 씨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연락을 부탁해요. 흐엉 씨한테 연락해 줄래요? 그러고. 참 좋ų. 게서 9